정모 형님 커튼을 좀 쳐주세요. 커튼 쳐줘! 정모 형님 커튼을 좀 쳐줘! 정모 형님 커튼 쳐줘! 커튼 쳐줘! 촘촘하게 쳐줘! 놓치는 거 같은데? 뭐 또 있어? 풀어줘! 내가 건드려도 돼. 일본의 샌드위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빠져있는 노크차크! 노크차입니다. 한국 편의점 샌드위치랑 좀 다른 게 사이즈가 좀 더 작아요. 그래서 먹기 편해요. 이게 제 최애인이에요. 막 돈까스 들어있는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좋아요. 개인적으로. 편한 대신 배고플 때 두 개 먹어야 돼요. 장단점. 일본 만화 같은 데서 편의점에서 이런 거 먹는 거 나오잖아요. 엄청 맛있어. 제가 일본 편의점에 가면 꼭 사는 게 스시 초밥이 있으면서 초밥 사고요. 참치마요 상아김밥 꼭 사고요. 여름에는 냉우돔 합니다. 아니면 예전에 오사카 갔을 때 삼겹김치볶음밥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맛있어서 그것도 많이 먹고 카레. 카레덮밥도 많이 먹습니다. 맛있는 게 많아요. 일본 편의점. 냉동식품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냥 가게에서 덮밥 같은 걸 테크아웃한 느낌이었죠. 잠깐 기다려주세요. 제가 또 다른 먹거리를 갖고 올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아 빨았어요. 갔다 올 때만 하나 빨죠. 저는 요즘 플래퍼 락모에 빠져있어요. 항상 같이 잡니다. 플래퍼 락모 설명이 뭔지 아시죠? 제가 자다가 눌러서 플래퍼가 된 거여서 책임지고 누르고 자고 있습니다. 다른 러비티의 락모들보다 더 눌려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관에 중시하겠다. 굉장히 매워 보이는 기름이 나왔어. 라이브 하면서 일본에서 라면을 먹었었는데 일본 러비티들께서 그때의 저 모습은 불닭볶음면에 물 안 버리고 국물이 있는 채로 먹는 느낌이었다. 조금 매콤한 미소 된장국에 라면사리 건더기들이 풍부한 것 같아요. 아빠한테 문자가 왔어요. 수고라고 왔어요. 요즘 엄마 아빠가 계속 제 말에 동문서답으로 대답하세요. 동키호테에서 이거랑 이거랑 또 뭐 사가야 돼? 라고 보내면 일본 날씨는 어때? 라는 대답이 들어갔기 때문에 원래 항상 엄마랑 아빠랑 저랑 셋이 있는 단체방이 많았는데 아빠 선물 산 건 아빠한테 개인으로 보냈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반대한 선물이기 때문에 엄마가 반대한 안녕하세요 러비티 저는 지금 일본 호텔이고요. 근처에 디젤 매장이 있다 해서 스케줄 나가겠지만 50분? 저인데 빠르게 구경 다녀올까 합니다. 러비티한테 영상을 보여줄 겸 제가 잘 찾아갈 수 있겠죠? 진짜 저도 일어났어요. 일어난 지 한 10분 됐어요. 제가 잘 갈 수 있겠죠? 제발 보내다. 띄어라. 띄어라. 뭐 아무것도 안 보냈는데 방금 띄어서 많이 줄었어. 100M 간다. 100M 가서 좌회전 완전 꼬집꼬집인데요. 50M 좌회전 어디지? 여기인가요. 에스컬레이터로 2층까지 이동 사실 별거 없는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재미로 찍어봅니다. 여기 어디 있을까요? 도착한 거 같은데? 여기? 뭐야, 잤어? 미안해. 디젤이 어디 있었어? 2층이야, 디젤이. 2층? 왜 나 못 찾겠지? 알겠도, 잘 자. 어디 있을까요? 여보, 태형. 나 여기 왔거든, 그 디젤 쪽.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 건물은 왔는데. 2층이지, 거기. 왜 이렇게 공사하는 데가 많냐? 원래 공사하는 데가 이렇게 많았어? 응. 주변에? 디즈니 스토어. 어, 디즈니 샵 있어. 아, 그쪽이야? 응. 아, 오케이. 고마워. 태형입니다. 어끌운데요? 찾았다. 여기. 아, 이쪽으로 왔어요, 배턴가. 팔찌 갖고 싶어서. 팔찌 사러 왔어요. 근데 나 지갑. 어, 지갑 갖고 왔다. 엄마한테 그런 거라지. 짠. 쐈습니다. 목걸이 샀어요. 팔찌가 마음에 드는 게 있었는데, 태형이랑 똑같은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걸이로 샀습니다. 진짜. 완전 바로 앞에 왔구나. 똑같은 거 살 순 없죠. 그래서 하면서, 어, 이거 태형이 거 같은데. 태형이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형이한테 고르다가 영상통화 걸어서 이거 너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해가지고 똑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목걸이 샀는데 목걸이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아니, 처음. 크게 못 들겠어. 부끄러워서. 어디 가? 빠이빠이. 태형이한테 잖아요. 사실 디젤을 간 게 근데 태형이가 저번에 갔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해서 저도 가보고 싶어서 간 거거든. 후! 아, 짱 더워요. 가격도 안 보고 샀어요. 진짜 열심히 같이 골라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나 말고. 오케이. 한번 자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는데. 먹거리 쇼핑 끝! 어, 더. 둘이 시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 폰케이스도 예뻤는데 살 걸 그랬다. 버블 해달라고 할 텐데 잘하면 되지. 정모의 쇼핑 끝! 잘 안 보고 싶다. 그 다음에 뵙에서 뵙겠습니다. 구멍 끝! 여기부터는 거. 제가 뵙겠습니다. 다행히. 다행히. 나의 뵙겠습니다. 나의 뵙겠습니다. 저의 쇼핑 끝! 감사합니다.